기독예술대상 특별공로대상 임정근 귀하는 일평생 음악예술로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기독문화 발전과 창단에 큰 업적을 남기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8일 CTS 기독교TV 회장 강경철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김소여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국립우가원 졸업하시고 가천대학교 음악대학원 합장을 지내시고 동아 중앙콩클 심사위원장도 지내시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축하 음악회 독창도 하시고 김재중 대통령 취임식 애권독창 등 그리고 대한민국 옥조근정 손장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것을 제 자신이 잘 아는데 이 큰 상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맘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